자 이번 무대는 모스틸리 피라모니 오케스트라와 클라리덴 연주자 김범수님의 거의의 꿈을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. 자 특히 우리 클라리덴 연주자 김범수님은요 음악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바꾸고 음악으로 또 우리 장애와 비장애에 대한 정말 구분이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음악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연주자입니다. 그 어떤 무대보다 여러분들의 더 큰 박수가 있다면 오늘도 최고의 멋진 무대를 선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러분 클라리덴 연주자 김범수님을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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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